생길 것 같아 그런 묘한 기분에 나 또 근데는 네 느낌 멈추고 싶잖아 걸음을 점점 더 느리게 스위트에 눈부신 햇살 아래로 걷다보면 만나게 되겠지 나를 사로잡는 이 향기에 걸음을 멈춰본다 난 역간 딱 눈 인사에 멈추지 않는 건데 이유는 없어 안 될 말로 살면 왜 이럴까 나만 살래는지 그게 자꾸 생각만 해도 돼 Anyway 언제부터 우리 시작이 됐는지도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